루마 일상 제주도 녹차밭 서귀다원 힐링의 시간 함께 즐기기 하루 먼저 제주도에 도착하여 친구들과 여행 중인 아들로부터 멋진 힐링 장소라고 추천받은 녹차밭 서귀다원 한적한 가운데 편안한 느낌이 드는 곳이라 여행의 피루를 풀고 머리를 지키는 데는 제 기억이었습니다. 잠시 몸이 묘보낸 힐링의 시간들 동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함께 하시면서 편안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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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